보거조리기능사 기출 및 예상문제 1번. 역성비누를 보통비누와 함께 사용할 때 올바른 방법은? 정답은 1. 보통비누로 먼저 때를 씻어낸 후 역성비누를 사용 2번. 곡물 저장 시 수분의 함량에 따라 미생물의 발육 정도가 달라진다. 미생물에 의한 변폐를 억제하기 위해 수분함량을 몇 퍼센트로 저장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1. 13% 이하 3번. 채소로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1. 편충, 동양 모양 선충, 해설 중간 숙추가 없이 채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생충은 회충, 요충, 편충, 구충, 시비지장충, 동양 모양 선충 등이 있다. 4번. 다음 중 음료수 소독에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3. 염소 5번. 과체, 식육 가공 등에 사용하여 식품 중 색소와 결합하여 식품 분해의 색을 유지하게 하는 식품 첨가물은? 정답은 3. 발색제, 해설 발색제의 종류에는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등이 있다. 6번. 만성중독 시 비점막 염증, 피부괴양, 비중격 청공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정답은 4. 크롬 7번.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 조리,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안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정답은 1.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8번. 일반적으로 식중독을 방지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1. 취급자의 마스크 사용 2. 감염자의 예방접종 3. 식품의 냉장과 냉동 보관 4. 미생복의 착용 정답은 3. 식품의 냉장과 냉동 보관 9번. 외치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혐기성 균제이다 해설 외치균의 아포닌 뇌혈성이 커서 가열에도 쉽게 사멸하지 않으며 냉장 온도에서는 잘 발육하지 못하고 주로 어폐류의 냉동품 육류에서 발생한다 10번. 세균성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조리장의 청결 유지 2. 조리기구의 소독 3. 유독한 부위의 제거 4. 신선한 재료의 사용 정답은 3. 유독한 부위의 제거 해설 유독한 부위의 제거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이식중독은? 자연독식중독이다 11번. 식품 첨가물 중 유해한 착색료는? 정답은 1. 아우라민 해설 불씨는 유해 감미료 롱가릿은 유해표 백제 붕산은 유해보존료이다 12번. 단백질의 탈탄산 반응에 의해 생성되어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정답은 2. 아민유 13번.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같은 내용의 표시 3. 의약품으로 혼동할 의뢰가 있는 표시 4.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 정답은 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같은 내용의 표시 14번.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1. 식품제조방법에 대한 기준 설정 2.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 3. 식품 등의 압류, 폐기 등 4.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정답은 1. 식품제조방법에 대한 기준 설정 15번. 일반 음식점의 영업신고는 누구에게 하는가? 정답은 2. 관할시장, 군소, 구청장 해설 일반 음식점의 영업신고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소,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16번. 건강의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정답은 2.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압령의 완전한 상태 17번. 과량조사 시의 열사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2. 적외선 해설 적외선은 장시간에 걸쳐 과다하게 조사하면 두통, 백내장, 형기증, 열경련, 일사병 등을 유발한다 18번. 각 형경요소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이산화탄소의 서한양 5% 2. 실내의 쾌감습도 40-70% 3. 일산화탄소의 서할량 0.01% 4. 실내 쾌감기류 0.2-0.3mps 정답은 1. 이산화탄소의 서한양 5% 해설 이산화탄소의 서할량 0.1% 19번. 하수오염도 측정 시 생화학적 산소유구량 BOD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정답은 2. 수중의 유기물량 20번.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 맥박과 혈압의 저하 21번.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아닌 것은? 1. 폴리오 2. 인플루엔자 3. 장티푸스 4. 유행성 감염 정답은 3. 장티푸스 해설 장티푸스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다 22번. 감염병과 발생 원인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장티푸스 파리 2. 일본 외염 큐렉스 속 무기 3. 임재 직접 감염 4. 유행성 출혈혈 중국 얼룩낙의 무기 정답은 4. 유행성 출혈혈 중국 얼룩낙의 무기 해설 유행성 출혈혈 주의 23번. 사람이 예방접종을 통하여 얻는 면역은? 정답은 4. 인공농동 면역 24번. 산업재 지표와 관련이 적은 것은? 정답은 2. 이환율 해설 이환율은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환자의 수를 인구당의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집단의 건강지표로 사용된다 25번. 주방에서 조리장비류를 취급할 때 결함이 의심되거나 시설 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은? 정답은 4. 특별점검 26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용어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2.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3. 사업자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4. 수급인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정답은 4. 수급인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해설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27번 다음 중 2당류가 아닌 것은 1. 설탕 2. 유당 3. 과당 4. 메가당 정답은 3. 과당 해설 과당은 단당류이다 28번 다음 중 유도지질은 정답은 3. 지방산 29번 육류, 생선류, 알류미, 콩류에 함유된 주된 영양소는 정답은 1. 단백질 30번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인자는 정답은 4. 옥살산 31번 비타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카로틴은 프로비타민 A이다 2.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도 한다 3. 비타민 B12는 코발트를 함유한다 4. 비타민 C가 결핍되면 각기병이 발생한다 정답은 4. 비타민 C가 결핍되면 각기병이 발생한다 해설 비타민 C가 결핍되면 계열병이 발생한다 32번 알칼로이드성 물질로 커피의 자극성을 나타내고 쓴맛에도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정답은 2. 카페인 33번 오이나 배추에 녹색이 김치를 담갔을 때 점차 갈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색소의 변화 때문인가 정답은 2. 클로로필 34번 식초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생선에 사용하면 생선살이 단단해진다 2. 붉은 비추에 사용하면 선명한 적색이 된다 3. 양파에 사용하면 황색이 된다 4. 마요네즈를 만들 때 사용하면 유화역을 안정시켜준다 정답은 3. 양파에 사용하면 황색이 된다 해설 문화 양파를 오래 익힐 때나 우황이나 연근을 삶을 때 식초를 첨가하면 백색으로 변한다 35번 간장이나 된장의 착색은 주로 어떤 반응이 관계하는가 정답은 1. 아미노카르보닐 반응 36번 마이야르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1. 수분 2. 온도 3. 당의 종류 4. 효소 정답은 4. 효소 해설 마이야르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 온도 pH 당의 종류 수분 농도 등 37번 37번 알코올 1g당 열량 산출 기준은 정답은 37kcal 38번 식품의 구매 방법으로 필요한 품목, 수량을 표시하여 업자에게 견적서를 제출받고 품질이나 가격을 검토한 후 낙찰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답은 2. 경쟁 입찰 39번 39번 급식소에서 재고관리의 이해가 아닌 것은 1. 물품 부족으로 인한 급식 생산 계획의 차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도난과 부주의로 인한 식품 재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재고도 자산인 만큼 가능한 많이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한다 4. 급식 생산에 요구되는 식품 재료와 일치하는 최소한의 재고량이 유지되도록 한다 정답은 3. 재고도 자산인 만큼 가능한 많이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한다 40번 신경독으로 마비와 두통, 복통, 구토 등을 동반하는 복어의 독 명칭은 정답은 4. 테트로도톡신 해설 시큐톡신 동미나리 무스카린 독버섯 베네루핀 모시조계도 41번 다음 종원가의 구성으로 틀린 것은 1.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직접 경비 2.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 3. 총 원가는 제조 원가 플러스 판매 경비 플러스 일반 관리비 4. 판매 가격은 총 원가 플러스 판매 경비 정답은 4. 판매 가격은 총 원가 플러스 판매 경비 해설 판매 가격은 총 원가 플러스 2. 42번 생선의 미손지, 생선 머리, 뼈 절단 등에 사용하며 칼등이 두껍고 무거운 특징을 가진 일식 칼의 종류는 정답은 2. 대바부초 43번 다음 중 조리실 바닥 재질의 조건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산, 알칼리, 열을 강해야 한다 2. 습기와 기름이 스며들지 않아야 한다 3. 공사비와 유지비가 저렴하여야 한다 4. 요철이 많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답은 4. 요철이 많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설 바닥에 요철이 많으면 물과 오물이 고일 우려가 있다 4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생선포, 뜨기의 종류는 3장 뜨기의 한 가지로 생선의 머리 쪽에서 중앙 뼈에 칼을 넣고 꼬리 쪽으로 단번에 오롯이 하는 방법이다 작은 생선에 이용되며 보리멸, 핫궁치 등에 적당하다 정답은 4. 다이메오로시 45번 두려워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콩을 익히면 단백질 소화율과 이용률이 더 높아진다 2. 1%의 소금물에 담갔다가 그 용액에 삶으면 연화가 잘 된다 3. 콩에는 거품의 원인이 되는 사포닌이 들어있다 4. 콩의 주요 단백질은 글루텐이다 정답은 4. 콩의 주요 단백질은 글루텐이다 46번 마멀레이드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3. 과일즙에 설탕, 과일의 껍질과 6의 얇은 조각이 섞여 가열, 농축된 것이다 47번 단백질의 분해 효소로 식물성 식품에서 얻어지는 것은 정답은 3. 파파인 48번 다음 중 신선하지 않은 식품은 1. 생선, 윤기가 있고 눈알이 약간 튀어나온 듯한 것 2. 고기, 육색이 선명하고 윤기 있는 것 3. 계란, 껍질이 반들반들하고 매끄러운 것 4. 오이, 가시가 있고 곧은 것 정답은 3. 계란, 껍질이 반들반들하고 매끄러운 것 49번 우유 가공품이 아닌 것은 1. 마요네즈 2. 버터 3. 아이스크림 4. 치즈 정답은 1. 마요네즈 해설 마요네즈는 유화제 역할을 하는 난황의 유지를 조금씩 넣어준 후 식초,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달걀의 가공품이다 50번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 질표가 되는 물질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비발성 연기 실소 2. 암모니아 3. 트리메티라민 4. 아크롤레인 정답은 4. 아크롤레인 51번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식품에 점성을 주고 안정제 유화제로 써널리 이용되는 것은 정답은 1. 알균산 52번 마가린, 쇼트닝, 튀김류 등은 식물성 유지에 무엇을 첨가하여 만드는가 정답은 4. 수소 해설 가공유지 경화유는 불포화 지방산의 수소를 첨가하고 총매제를 사용하여 포화 지방산으로 만드는 것으로 마가린, 쇼트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53번 53번 일본식 된장 미소 중 크림색에 가깝고 향기가 좋고 단맛이 나는 것은? 정답은 3. 사회교미소 54번 복어독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복어의 독은 무색의 결정으로 무음이 무지하다. 2. 산을 강하여 보통의 유기산, 초산, 유산 등에는 분해되지 않는다. 3. 열에 약하여 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다. 4. 물에는 잘 분해되나 알코올에는 잘 분해되지 않는다. 정답은 3. 열에 약하여 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다. 4. 햇살 복어의 독은 열에 강하여 내열성이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요리로 무독화되는 것은 어렵다. 55번 다음 중 채소 보관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신문지나 종이박스에 담아 마르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껍질을 벗기거나 씻은 채소는 실온에 두어 보관한다. 3. 입고시 검수 후 원래 포장지를 벗기고 새로 포장해서 보관한다. 4. 엽체류는 물기가 묻으면 쉽게 물러버림으로 물기가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정답은 2. 껍질을 벗기거나 씻은 채소는 실온에 두어 보관한다. 햇살 껍질을 벗기거나 씻은 채소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보관한다. 5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본 간장의 종류는 옅은 색을 내기 위해 철분이 적은 물을 사용한다. 맛, 향기 모두 담백함으로 재료 본연의 색과 맛을 살리는 요리에 적합하다. 정답은 2. 연간장 57번 오롯이의 기능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생선 비린내 제거 2. 매운맛 부여 3. 해독 작용 4. 풍미 증가 정답은 2. 매운맛 부여 58번 모듬 간장 중 고추 간장에 들어가는 재료가 아닌 것은 1. 간장 2. 고추 3. 겨자 4. 미림 정답은 2. 고추 햇살 고추 간장은 물에 갠 겨자와 간장, 미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59번 다음이 설명하는 일본 죽의 종류는 밥을 씻어 해물이나 야채를 넣어 다시로 끓인 것으로 쇠를 절약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나 후에 여러가지 재료를 넣어 만들어 먹게 되었다. 정답은 4. 조우스 2 6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본 조리용어는 요리의 풍미를 증가시키거나 식욕을 자극하기 위해 첨가하는 야채나 향신료, 파, 와사비, 생강, 간무, 고춧가루를 말한다. 정답은 1. 야쿠미 해설 댄다시 튀김을 찍어 먹는 간장소스 댄같이 튀김옷 고루모를 방울찌게 튀긴 것으로 튀길 때 재료에서 떨어져 나온 여분의 튀김 아게다시 튀김 재료 위에 조미안 조림국물을 부어 먹는 요리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